이게 그렇게 막 맛은 있는 게 아닌데 종일 어쩔 수 없이 당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면 맛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요즘 웰빙이 뭐 하겠어요? 웰빙이라는 게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한국이 이런 거는 제일 많이 개량이 돼 있어요. 닭가슴살 부터 해서 닭가슴살 훈제는 외국 가면 구하기도 힘들어요. 자꾸 이런 걸 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몸은 전반적으로 다 좋긴 한데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인식이라든지 멘탈 그리고 이제 비전 이게 사실 한국이 제일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뭐 한국에 없었는데 독일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중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이제 막 들어왔다가 제가 또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카자흐스탄부터 해서 또 중국 계속 나가 있어야 돼가지고 근데 그 외국에 다니면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갔는데 그 유명한 뭐 윙클라라 선수부터 해서 카이 그린 유리시스 그리고 순노든 그리고 순노든 그리고 순네이까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너 중국의 스폰서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림피아 탑 클래스 애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이런 경우는 그 친구들도 사실 올림피아 탑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계약이 원톱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원톱을 두는 게 아니라 보충제 회사든 모든 회사가 그 밑에 서브 모델을 두는. 그럼 그 서브 모델이 보통 피지크나 이제 비키니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뭐 팔로워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상업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몸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몸을 만들어서 뭘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IFBB 프로가 벌써 80명 가까이 돼요. 근데 프로가 돼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 스톱이에요. 오히려 더 전에 아마추어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활동의 제재를 받고 그다음에 이 이상으로는 너무 큰 무대는 또 엄두도 안 나고. 근데 가장 해야 될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다들 뭐 1등 하면 뭐예요. 이제 뭐 정장 사야지. 왜냐면은 신설 연속에 앉아야 되니까 뭐 PT 끊어야지. 사실 이건 프로 아니에요. 프로가 되면 프로 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IFBB 프로 80명 중에 먹고 사는 프로는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김준호 마스터님 말에는 사실 그 프로의 역할을 아무도 못 해요. 제가 이번에 뭐 중국도 다 돌면서 봤지만은 중국 스폰서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권들이 다 중국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에서는 안 받아줘요. 중국 자체가 흑인들과 백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동양인을 뽑고 싶어 하는데 동양인 중에서도 사실 뭐 자랑하지만 저 말고는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선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스폰서들이 한국 선수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한국의 프로들도 많고 비주얼 좋고 몸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의 프로들 뭐 비키니 선수든 뭐든 다 초청을 해 봤지만은 얘네들이 다 비시즌으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너네들의 좋은 몸을 그 SNS에서 보여줬던 몸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초청을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불렀는데 막상 와서 비시즌이다 이런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한 번 아웃되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그럼 몸 관리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올림피아 보디빌더 빼고는 비시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피지크도 그렇고 클래식 피지크도 그렇고 비키니는 더 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 중국 스폰서들이 가장 화를 냈던 게 뭐냐면 그 외국의 프로들도 프로를 따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영어인데 한국의 프로들은 뭐가 잘났다고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온 얘기예요. 중국어를 못하면 영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랑 무슨 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윙클라라 선수가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올림피아 프로인데 근데 프로를 따자마자 제일 먼저 영어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앞으로 이제 대회 나가실 분도 있고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등 한 다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몸을 365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맘에 드는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어떤 영어가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한 7년 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춤을 추거나 보여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굳이 대화가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 비키니 뭐 프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해주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해봐요. 그렇다고 통역을 낀다 하더라도 통역을 끼게 되면은 세미나의 그 질이 많이 흐려지고 딜레이가 심해져요. 이 사람이 질문했는데 이 사람 거쳐서 내가 또 내가 또 답변하면 이 사람 또 통역해서 하고 그리고 통역 자체도 우리처럼 디테일한 전문 용어를 몰라요. 통역하는데 이제 뭐 이 뭐 경각화근을 좀 더 수축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통역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언어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면 정말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한 그런 라이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한국 선수들을 다 욕하는 게 그거예요. 쟤네들은 모잘랐다고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놓고서 무슨 개학을 바라냐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프로가 되면 레슨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심사위원석에 앉으려고 하지만은 딱 거기서가 끝이에요. 좀 더 글로벌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독일에 잠깐 갔어도 독일에서도 모든 업체들이 저한테 콜을 하는 게 뭐냐면 뭐 뭐 아이언맥스 뭐 바이오테크 이런 데 와서 너 중국하고 계약 언제 끝나냐 우리가 선 계약금을 줄 테니까 너 계약 끝나는 대로 우리랑 계약하면 안 되냐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그 보충제부터 해서 기구 업체든 모든 시장들이 중국 시장을 점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면은 잘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입점을 하려면 에이시아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양인 모델이 없다 이거예요. 동양인 모델을 써야지 많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양인 모델이 널렸어요 한국에는. 근데 항상 비시즌이거나 아니면 영어 한마디 못하거나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뭐하냐 이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은 아주 기본이고요. 몸 관리는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절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빠른 비전과 재테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면서 미리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두는 거 그리고 내가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거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SNS 보면 맨날 대회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뭐 입상한 애들 그 스피드 계속 올라오겠지 또 좀 있으면 먹방 사진 올라오겠지 좀 있으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거 올라오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대회 끝나면 다 커져가지고 이제 뭐 먹방하고 그리고 뭐 대회 끝나면은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뭘 힘들게 준비해 그걸 뭐 6개월이나 다이어트 했대요. 우리 같은 사람 전날까지 술 먹어도 저거보단 잘맛고 늘겠는데 그걸 갖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정말 아마추어다 이거죠. 운동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운동은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오늘 같이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시간만 되면 다 알려주고 싶지만은 그게 안 돼서 이제 뭐 이렇게라도 모여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한테서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다들 보면은 늘 우리나라는 트렌드에만 너무 쫓아가고 누가 하는 운동 누가 입상한 사람 것만 그대로 따라서 운동하지만 그 입상한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 드린 게 반복해서 얘기 드린 게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왜 자꾸 시험범에 밖에 공부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여기 자기 장점만 계속 거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여기는 안 해도 나오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서양에 가면 정말로 안 보이는 거죠. 거기 가서 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거 거기서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내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갔으면은 훨씬 더 이익일 텐데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11년 전에 이제 히트니스를 처음 제가 한국에 이제 들여오면서 이제 스포츠 모델 종목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번 대회 미끄러지면 다음이 1년 뒤였어요. 처음 라스베가스 대회를 나가고 한 번 미끄러지니까 그 다음 대회가 온 거예요. 요즘은 이번에 미끄러지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회가 있고 내일 또 다른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안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미끄러지면 그걸 보완해서 내년을 기약했어야 됐고 처음에 스포츠 모델도 나갔는데 28등인가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뭐 한 클라스에 120명씩 나왔으니까. 그래서 28등인가 했는데 심사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왜 내가 그렇게 됐냐. 워킹이 잘못됐다. 아 워킹이란 워킹이 점수가 그렇게 높았냐. 그리고 미소 점수가 있었다. 미소가 활짝 웃되 위에 치아만 보여야 되고 아래 치아가 보이면 억지 웃습니다. 꼭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럼 또 내년을 기다리고요. 그 내년에 내가 어떻게 했냐. 치아를 그때 당시 때는 정말 가난했을 때니까 이 앞에 치아 12개를 다 올세라믹으로 갈아버리고 간 거예요. 교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미소 점수 하나 만들려고 대출 받아서 치아를 12개를 1500을 주고 하나하나 다 갈아서 그 다음 때에 갔는데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싸움이에요 하나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뭐 아카데미를 열어서 이제 세미나를 무료로 워킹하고 미소랑 포즈를 다 알려주고 그때 당시 때 맨 앞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의 뭐 뭐 뭐 안보경 선수부터 해서 뭐 다 그 뭐 자기들이 이제 아카데미 만들고 팀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맨 앞자리에서 배웠던 사람들도 사실 지금은 이게 정보 싸움니까 돈을 받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꼭 배워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김준호 마스터님한테도 운동 잠깐 잠깐 배운 게 되게 오래 써먹어요. 자 여기서 이 몸을 만드는 데까지는 지금의 운동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또 다른 운동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의 만든 운동 방법이 맞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이대로 더 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더 해버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계속. 내가 이 몸을 만드는 데까지는 지금까지 운동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이 이상으로 가려면 이걸 더 열심히 하고 반복 숙달을 하면 된다가 아니라 또 다른 운동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이제 패턴이 들어와줘야 돼요. 식단이든 뭐든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자신감이 생기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는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편이에요. 운동 시간도 거의 없고. 대신에 한 시간만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은 늘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이라는 거. 잠깐이라도 내 몸이 변화가 올 수 있을 정도가 돼 버리면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나중에 누군가 티칭을 하고 레슨을 할 때도 회원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던 게 갑자기 만들어지고 희한하게 여기를 넓히려고 했는데 여기 하나 만들어줄 때는 여기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여기를 넓히려면 여기만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만들어준다. 페이지 스테이션 오히려 한 4세트만 시켜도 엉덩이가 더 올라와 보여요. 허리가 잘록해 보이면은 이게 한편에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오 신기하네. 다들 내 엉덩이를 만들어주겠다. 엉덩이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엉덩이 레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도 짧고 보면은 허리도 길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무 그 한 포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 외국에서 배운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에서는 정말 이거 언제 다 배우나 할 게 너무 많은데 됐어 내가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막상 한국에 오면 내가 제일 좋대. 뭐야 이게.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운동 시간이라든지 뭐든지 투자한 게 덜한대도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꼭 사람들이 왜 변화가 없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똑같은 패턴 그 유행하는 운동 그 흐름대로만 계속 굴러가니까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개선할 거면은 빨리 앞서 나간 사람 거를 빨리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그 멘탈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토요일이라고 해서 나와서 하나라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배워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오면 더 편해요. 소통이 더 편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미나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외국에서 이제 세미나만 하다가 한국에서 세미나면 괜히 저는 더 기뻐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아싸 다 죽었어. 왜냐면 말 안 통하는 데서만 세미나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전달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카운슬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국 내에서 한국말로 하라는 난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안타까운 게 통역을 거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해도를 맞추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아카데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뿐니 그냥 저 사람 운동하는 거 보기만 해도 사실 도움은 많이 돼요. 저희 시대 때는 PT라는 것도 없었고 정말 어깨 너머로 몰래 배우고 저 사람이 헬스장에서 몸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PT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운동 배우고 싶은데 그때 당시 보디빌더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해서 잘 안 알려줬어요. 먹는 것도 잘 안 알려주고 그럼 어떻게 했냐. 달라는 돈 다 주면서도 배우고 싶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매일 하고 매일 일주일 동안 가방 들어주고 땀 닦아주고 물 떠다 주면서 하나 배우고 그 다음 뭐 또 일주일 뒤에 뭐 좀 하면서 뭐 이거 벤치패스 하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요즘 시대랑은 좀 많이 틀린 게 배움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인터넷 조금 뒤져보고 유튜브에서 제 내장비대로 제 임신복근이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 헬린이들끼리의 그 언어 전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얘기가 돌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 니네들끼리 백날 전문가인 척 아는 척 다 해봐라. 죽었다 깨어놔도 나 못 쫓아온다. 니네들끼리 말만 없어. 매 세트 사이에 핸드폰 보고 있고 매 세트 사이에 뭐 카톡 보내고 있고 사실 운동하라 그러면은 핸드폰 들 힘이 없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은 많잖아요. 말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뭐 한탄하는 걸 남을 깎아 내리는 그런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큰 발전이 없다라는 거지 본인이 멘탈만 잡게 되면은 오히려 더 편해요. 이 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인군요. 이게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거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24시 헬스장 요즘 많아요. 거울 보고 하면 돼요. 내가 누워있다가도 내가 앞으로 내가 뭐가 되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뭐 꿈이 이게 이뤄질까? 그 이렇다 해도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할 시간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 내가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헬스장이라도 가서 뭐라도 하나 들자. 저는 이제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서도 항상 누워있다가도 힘들 때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새벽 4시에 무슨 영업을 뛸까? 내가 무슨 전화로 뭐 상담을 할까? 뭘 할까? 할 수 있는 운동 밖에 없구나. 몸이라도 항상 갖춰져 있잖아. 내가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빚이 많더라도 내가 몸이 준비가 됐잖아요. 자신감이 생겨. 일만 들어오기만 해봐라면 진짜 깜짝 놀라게 해준다니까. 다 감동을 먹여버릴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미래도 걱정되는데 내 몸마저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럼 그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운동. 이거는 뭐 시간과 장소 구애를 안 받잖아요. 축구야 뭐 팀이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웨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터득하고 거울 앞에 가서 실험해보고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자신이 생기는 거야. 야 그 힘든 몸도 만들어봤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할까? 뭐든지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의 자기가 원하는 몸을 못 만든 사람들이 정말 실패주의 성격이라는 게 본인이 못한 거를 이제 남이 했을 때는 남은 편법이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이제 루저 마인드거든요. 본인이 더 앞서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운동 마찬가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거 유지하면 뭐예요? 인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인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기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내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시기를 질투를 받는 것도 내가 인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올라가서는 더 절망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이 돼버리니까. 근데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사실 지금은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거를 대비하면서 멘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1등 하니까 뭔가 생활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 1등 해가지고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나는 쟤보다 몸이 더 좋은데 쟤는 맨날 공부 때려가지고 너무 돈 벌고 쟤는 뭐 화장품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몸이 예쁜데 쟤는 뭐 레깅스 협찬 붙여서 다 갖고 뭐 이런 게 사실 루저 마인드 본인이 먼저 움직이면서 가주는 거 그리고 몸은 항상 요즘 여자 선수들 1등 한 선수들보다 쇼핑몰 하는 여자들이 더 인기 많아요. 그 친구들은 365일 내내 관리가 돼 있잖아요. 희한하게 정말 가녀린 여자의 대회를 한 번 나가잖아요. 대회 끝나면 안 먹던 걸 먹더라고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 거예요. 한이 돼서 먹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안 찌던 애들도 갑자기 쪄버려요. 대회 한 번만 나고 그래서 다이어트 왜 하냐. 갑자기 나갔다 오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전의 채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로딩이라는 거죠. 안 먹던 걸 집어넣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몸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어도 잘 안 끼는데 한 번 다이어트라는 거는 그 맛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로딩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리게 했다가 끝나고 나니까 지방이랑 이제 염분이랑 당분이랑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흡수를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냐. 차라리 대회 준비 안 할 때가 훨씬 더 여성스러웠는데 대회 끝났으면 그 몸을 유지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생각은 없는데 더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 1등하고 자살한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이게 멘탈을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딱 그 가득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충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정말 뭐 간단한 예로 저는 옛날에 100만 원 세계 챔피언 하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그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에 살면서 100만 원 때문에 죽고 싶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니까 좀 있으니까 천만 원 때문에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1억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만큼 또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1억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사람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10억 때문에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100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죽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때가 너무 우스운 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 이 과정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넘기면 계속 성공을 성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올라가면 부딪힐 때마다 계속 거기서 이제 낙심하는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하나도 안 힘든 거죠. 그럼 앞으로 나 더 힘들 텐데 그럼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차피 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텐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제일 부럽다고 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 부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왜 이걸 못 이겨내나. 그러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가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보면은 어차피 뭐 고민해서 해결 안 될 거면 내가 하던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죽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내 가치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뭐 회사가 부도 나면은 다시 또 머리 쓰는 일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는 잃어도 몸에 대한 상품이 계속 보존이 되면 얼마든지 잃어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 때문에 나는 계속 잃어버리지 말자. 내려놓지 말자. 만들다 보면 운동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겨낼 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멘탈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가고 강하게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몸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요. 올라갔을 때 어쩔 줄 몰라요. 요만큼 부딪히는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상담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웃긴 거죠.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그건 난 이제 예전에 다 겪었던 건데 그게 고민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이겨낼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 네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냐. 복근부터 만들어라. 당장 네가 몸부터 화끈하게 만들고 나서 해야지. 왜 다 내려놓기 시작하냐 이거죠. 그러면 절망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게 하나의 멘탈이고 그리고 이 운동 과정. 운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인터넷 그거는 절대 배우면 안 돼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운동 방법은 여러분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대중을 위한 거나 아니면 평준화를 내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올릴 때는 최대한 보기 좋은 운동법을 올리지 내가 하는 운동은 하나도 안 올려요. 비주얼에 맞춰서 무겁게도 들고 그리고 어떤 게 근육이 잘 보이는지 그런 동작 몇 가지를 이제 올리는 거지. 대부분 모든 유튜버의 프로 선수들 실제로 운동은 그 영상대로는 안 해요. 절대. 정말 4kg 갖다 낑낑대는 거. 그게 웃겨가지고 사람들은 100kg씩 할 때마다 영상 찍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운동 하나가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나는 운동이 전부다. 운동은 지극히 하나에 갖고 가야 될 당연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운동을 하되 좀 더 영리하게 하면서 앞으로를 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비전을 키우면서. 그 비전 없이 그냥 가서 막상 내가 이룰 거 이루면 뭐하냐고요. 아무것도. 제가 이제 뭐 SNS에 글도 많이 쓰잖아요. 세계 챔피언 9년차 때까지만 해도 빚이 10억이에요. 세계 챔피언을 9년 동안 했는데 10년차가 되니깐 돈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다 한방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세계 챔피언 한 1, 2년 해놓고서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로 돈 번다는데 뭐든지 10년 해보고 얘기하라는 게 제 입장이지만은 요즘은 더 빨라서 1, 2년만 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잘 풀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멘탈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먼저 쌓으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막상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멘탈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무너지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요즘은 그걸 무장하고 올라오면 1, 2년이면 다 풀어먹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 이제부터 짐 빨리 짐을 편하게 편한 짐 또 내 할 얘기만 하고 끝나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게 예 위치 바꿔서 아 예 절로 갈게요. 절로 가서 우리 한 15분만 질문 편하게 해서 편하게 근데 뭐 운동 외에 질문도 상관없어요.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이니까 머스베니아에서 심사 기준이 한국 대회하고 당연히 있나요? 당연히 틀리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대회 심사는 어 복불복인 거 같아요. 뭐 너무 하견 지연이 뭐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정말로 당나게 자신 있고 그러면 외국 대회로 바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뭐 모든 대회가 사실 저는 심사위원을 그렇게 뭐 좋게 보는 편도 아니고 저조차도 한국에서는 심사 안 들어가요. 응 그니까 뭐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나조차도 누군가를 평가할 자격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하냐 이런 마인드라서 근데 음 음 그게 정말 안 입고 오면 아싹하게 몸을 만들어 버리고 가는거죠. 저는 한국 심사위원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를 누가 심사할거야 보면 다 밑에 후배들이 앉아서 심사를 한다라는거죠. 근데도 나는 이게 뭐 하견 지연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1등하고 2등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버리고 가는거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대회를 나간다. 근데 이미 쟤 상 주기로 했어. 그럼 난 쟤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으로 난 나가버리는거에요. 정말 누가 봐도 완전히 이제 뭐 학생이랑 일반인이랑 경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렇게 일부러 제가 만드는 시나리오는 그런거에요. 내가 가서 차라리 나 쟤한테 져버리면 좋아요. 오히려 내가 몸을 정말 상대가 안되게 만들어버리고 너네 하견 지원으로 해서 제 1등 주고 나 2등 주게 만드는거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쟤를 정말 목마 태워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 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팬이 되어버린거에요. 심사위원들도 지리는거죠. 왜냐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줄 알아야 돼요. 난 항상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게 뭐냐면 1등하고 2등 딱 굴렸는데 2등이나 3등부터 다 뚱씹은 표정이에요. 내가 훨씬 좋은데 왜 얘가 1등이냐 라는 이런 어필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저는 오히려 2등을 주는걸 더 감사하게 진짜 부끄럽게 만드는게 이거에요. 내가 2등하고 얘가 1등을 줘버리면 난 1등으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목마 태워주고 이러면 다 미안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완전히 근데 모든 팬들은 누구에요. 황철순 선수 인성이 장난 아니네 나 같으면 다 때려부수고 나올텐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제일 화가 나고 제일 기분이 나쁠텐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선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졌다고 해서 쓰레기똥 발로 차고 나오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다 놀래버려요. 야 나도 내가 봐도 열받는데 저 사람 본인은 얼마나 열받을까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프로다 저는 오히려 그걸 더 놀래요. 1등은 중요하잖아요. 부끄러운 1등은 정말 어딜가서 1등을 인정도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두이 클래식 잠깐 나갔다가 나 1등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스토리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1등을 어떻게 축하해주냐 봐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를 1등을 준거에요. 그랑퍼리까지 받으면서 저는 사회자마자 뺏어서 이거는 내가 받을 상이 아니다. 나는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겠다. 그랑퍼리 그 순금 열쇠까지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박수 받고 내려왔어요. 나는 어 좀 더 이제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싶다. 라고 해서 이 값진 상은 2등한 선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내려왔는데 왜 선수라고 했는데 나랑 동갑이었던거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비즈니스가 되고 선수로서의 마인드로 칭찬을 받는거지 그게 프로지 정말 부끄러운 1등이 되는거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확실히 1등한 몸이라도 난 제발 1등 안줬으면 좋겠어 쟤네들 1등 줬으면 좋겠어 그런걸 자꾸 노릴 생각을 해야지 뭐 어디 심사위원이 어떤지 심사위원이 봐도 정말 민망하게 만들어버려 왜 내가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의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 선수가 괜히 나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네임밸리로 나가야 돼 그런 커리어라든지 내가 이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아 뭐야 이미 쟤네 라인에서 1등 주기로 다 돼있고 쟤 제자가 이번에 올라가고 쟤 100% 1등 아니냐 그럼 이게 기회에요 제란은 내가 진짜 상대가 안되게 몸을 만들어버리고 무대 올라가서 지면 정말 깔끔하게 안아주고 축하해주는 모습 이게 아무도 못하는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다 정말 한 끗 차이로 지고 갔다가 똥 씹은 표정 짓고 막 그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표정관리 안되는 선수들 보면 제일 한심한거 같아요 본인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데 성적을 나쁘게 받았다 그럼 정말 프로답게 축하해주고 순위에 극복하지 않고 난 내 스스로가 만족한다라는 경기를 뛰었으면 되는거에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난 이번 대회에 후회없다 후회없을 만큼 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등수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 왜냐면 내가 항상 몸이 어설프게 만들어줬는데 희한하게 내가 1등을 받아보래요 그러면은 그게 더 부끄러운거에요 받고도 찜찜한거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완벽하게 만들고 이 사람한테 졌다 그래도 난 후회는 없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고 일어나잖아요 모든 팬들이 룰로 가있어요 우리가 봐도 당신이 1등인데 당신이 인정하는 모습이 더 멋있고 더 프로답다 다 이렇게 가거래요 1등한 사람 완전 1등하고도 고개 못 들고 다니는거에요 근데 부정을 하는 순간 이제 어쨌든 제가 1등이잖아 이렇게 되는거에요 인정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아 부족한 몸이었지만 이거를 역마케팅이에요 부족한 몸이었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니가 뭐가 부족해 니가 제일 많네 다 이렇게 막 그래요 역으로 노리는거에요 근데 비교샷 올려놓고 아 진짜 어이없는 뭐 저 저 이런 변명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맞춰가자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노릴 줄 알아야죠 자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로 그러면 희한양이 거기 앉아있던 심사위원들까지 와서 댓글을 들어서 아 이번에 확실히 좋았는데 다음에는 꼭 우승할 그냥 이 사람은 다음 1등 후보에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미안해서라도 얘 안주면은 지들 진짜 욕먹을 거 아니까 그거를 막 SNS에 퍼뜨리는 거 자체가 웃긴거에요 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명이 하나도 안 부족해 본인도 알아요 그건 하나도 없죠 제가 보다 훨씬 좋은거 알아 근데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노력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속으로 눕고 있는거잖아요 얘는 바보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프로페셔널하게 되는거고 그리고 자꾸 이런 뭐 드라마를 노려야돼 1등에서 뻔한 뻔한 뭐 응 레슨 울리고 뭐하고 뭐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뭐 순위? 이런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 또 뭐 형님한테 왜 나 가야되네 물톤 불 불톤 대중 여자랑 여자랑 싫어하지 이게 제가 흔한 기회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인들 어디가면 저는 세미나를 한 명당 60에서 100만원씩 받고 들어와요 딱 제한인원이 500명인데 그 중에서 100만원 더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50명만 강당 안에서 저를 볼 수 있는거에요 나머지는 다 밖에서 기다려야죠 저 차로 지나갈 때 이렇게 잠깐 이제야 한국인과 참는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귀한 정보예요 이거는 어딜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거 얘기 안하면요 아무도 나 못조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정보라기보다는 이건 제 순수 경험담이었다 사실 제가 이런걸 누가 미리 알려줬으면 저는 한 5년만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10년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하나 이제 틀리기 시작하면서 하니깐 이제부터 관절이 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미리미리 좀 알았더라면 사실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대회도 대회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오늘 2대회 나갔는데 내가 5등 했어 내일 저 대회 나가니까 4등 해 2대회 나가니까 3등 해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대회란 대회 다 돌다가 1등 하는 대회가 있어 1등 하면 그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순번이잖아요 보면 왜냐면 여기서 1등 한 사람 다음 대회 안 나와요 거기에 머물러요 여기서 2, 3, 4등이 바로 다음날 다른 대회 나가 그럼 또 거기 1등 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 프로라 생각하고 이게 다 순번이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 초비가 몇 개 매일매일 오늘도 대회고 내일도 대회잖아요 대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대회 나온 사람들 지금 다 뭐하냐 다 굶어 죽어요 프로를 따는 순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왜 한국의 프로들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몸도 유지 못하고 좋은 몸도 아닌데 왜 뻥뻥하게 와서 뭐 개학해 달라고 애들 그냥 그 안에서만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여기서 프로 따는 바로 옆 나라만 봐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 그런 실력으로 딴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으로 따면은 정말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유튜브든 SNS든 영어로 유창하게 뭐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외국에서도 어 나 저 사람 데리고 오고 싶어 나 저 사람 한번 쓰고 싶어 그렇게 변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누가 먼저 했던 거 다 따라하는 거야 뭐 심사위원 선언니 내일 뭐 입어야 되지 이미 BCG이라서 다리는 다 터질 것 같은데 드레스는 바뀌는 거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심사위원 선언니 처음에는 뭐 먹방 찍다가 그 다음 심사위원 선언니 내 눈으로 심사하겠다 다 이 컨셉이고 막 너무 뻔하더라고요 이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영상도 잘 안 올리고 뭐 심사 보는 것도 안 올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중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어깨랑 싸우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근데 어깨는 이미 포화상태로 여기 있는 사람들 거짓말 안 치고 한 뭐 스무 번 레슨하면 다 1등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등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등이 준비가 됐을 때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벽한 실력이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돼서 1등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만고만한 1등 사이에서 뭘 먹고 사냐 이거야 너도 1등이야 나도 1등이야 다 1등인데 근데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1등 안 해도 다른 1등들이 와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게 이제 레벨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SNS도 조심한 게 뭐냐면 댓글 하나하나 보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는 걸 알아요 그만큼 경기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서 왜 자꾸 치고 박고 복고 싸우냐 이거죠 사실 더 멀리 보고 신경쓰지 말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빼고 있는 거예요 맨날 보면 협회끼리 싸우고 있고 선수끼리 싸우고 있고 저격을 올리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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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저격한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약 주문 나빨이 그래서 지금 뭐해 그랬어 결국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계속 치고 올라가고 오히려 더 더 바빠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 핑계잖아요 다 도태돼가지고 저 사람 정확하고 저 사람 정확하고 그러면서 잠깐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럼 뭐해 막말을 따지면 우리도 은퇴하고 나서 뭐 양민아웃인지 그런 거만 해서 용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본인들 다 도태돼서 나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업계에서 자기들이 빛을 못 보니까 그거는 핑계 아닌 한탄을 하면서 내일도 깨끗한 건 더 많아요 자기들이 본 것만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주변이 안 좋아 보이는 거 잘된 사람들 제주도에 너무 깨끗한 게 많은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저는 어 혼자 계속 덫히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네 질문 기회는 없어 이제 멘탈이 이제 큰 일일 때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동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야 운동 하다 보면 때 아니다 영어 어플을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한 거 하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뭐라도 할 줄 알아요 남들보다 특출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영어는 다 고만 고만 할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몸을 안 좋아 저 사람보다 좋아질 수 있는 거 내가 일주일만 이 사람보다 영어 시작하면 돼 내가 저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게 영어야 오히려 더 유명해진 사람은 누구냐고 제 매니저 엄청 유명해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언어 하나 됐는데 전 세계를 다 따라다녀요 영어 한마디 잘 해가지고 그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면 걔 한 대만 일도 돼요 그 친구는 벌써 유명해졌어요 모든 스폰서들이 저한테 연락 안 하면 걔한테 연락을 먼저 해요 그 친구가 이 바닥을 너무 꿰뚫어버리는 순간 그냥 외국에서도 이 정도인데 한국이 이제 한국은 별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운동하고 레슨하고 이런 거 다 배터리죠 당장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개인 공연 중 저번에 저번에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작단들 영화의 네 출연 그것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직 뭐 IND지만은 지금 뭐 마블에서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왔는데 제가 지금 미국 비자 지금 인터뷰 볼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마블 캐스팅 제의는 저는 한국 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야지 지금 한국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티면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잘된 건 기사 한마디 안 돌아가고 잘못된 것만 갖다가 이제 뭐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걸 질문 많이 해 나 못 보실 거 이제 앞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 한국 복합 갈 거 같아 네 네 저는 그 한 1년 전부터 이제 피트 받고 받다가 보디빌딩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 준비하고 있어서 작년에 원래는 서울을 다 찾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서울에 지인이 많으니까 아 인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피트만 받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롤모델로 사는 몸이 이제 황철수 선수님이랑 김창근 선수님 보다 약간 얇은 몸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계속 연기 준비하고 있고 액션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스크린 나왔을 때 빛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세미나 듣고 배우고 하는 건데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이걸 뭐 선수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 이제 운동하시잖아요 하루에 뭐 되는대로 계속 투자해야죠 여섯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나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안 나와요 네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해두면서 본인의 신경을 다 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 세트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두 세트만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요 그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작은 반복 스타일이에요 무한 한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있으면 계속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영 마케팅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히팅스를 한 번에 갖고 왔을 때부터 이걸 이 종목을 알리려고 이제 모든 방송을 다 나왔어요 하다못해 뭐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짐치는 것만으로 한 7년을 했어요 그것도 7년 넘게 하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든 모든 다 했는데 이 종목을 알리려고 했지만서도 뭐 한 번 잘못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9시 뉴스에 한 번 나오고 나서 다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왜 올라가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냐 오히려 외국에서 떠서 한국에서 찾게 만들자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영화를 찍으려고 맨날 이 영화에 오디션 준비를 하냐 내가 여기서 이만큼 탑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이 어깨를 찾으려면 나부터 찾게끔 만들자 내가 뭐 배우들 사이에 끼면은 대기순번 뿐만 아니라 오디션이 몇천 대 1이 되지만은 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사람이 되버리면은 그 영화에서 필요한 캐릭터가 있으면은 무조건 1순위가 되는거지 이게 훨씬 더 이제 영 마케팅이 되는거지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 운동을 해서 연애 데뷔한 사람보다 연애 쪽에 있던 사람이 운동 조금 해서 전문가로 데뷔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운동 조금 해서 방송에서 자기가 이제 전문가처럼 운동을 가르쳐주잖아요 연애인들이 운동이 이제 접근성이 되게 호환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쉬운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부로 생각해야 돼요 남들 노력하는거 내가 두배 이상 노력해서 저걸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왜 다들 이렇게만 가냐 요렇게 가서 여기서 찾게 만들어 주면은 더 좋은건데 내가 왜 굳이 한국에서 먹고 살려고 왜 한국사람들한테 이미지 좋게 막 그러냐 그럴 필요없어요 외국에서 벌써 이미지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버리고 살아도 돼 라고 하면 해야 한국에서 더 찾아야지 오히려 그런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거 요즘 저기 남미쪽 내려가서나 저기 중국쪽은 BTS 보다 잘 모르는데 근데 어디가서 얘기하면 안되죠 근데 어디가서 얘기하면 안되죠 네 할래? 그러면 BGM 깔릴거에요 그래서 질문 빨리 빨리 편한 질문해요 편한 거 시간 없어요 이제 다들 뭐 이제 스케줄 있을텐데 오늘 시간이 좀 유익하려면은 그래도 가려운 거는 긁게 만들어줘야 돼 사실 우리가 세미나 가면은 정식적인 건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고 가는거지 막상 이 사람의 가려운 부분은 못 긁고 가는거잖아요 레슨 받고 싶으면 말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단은 잘 안 받는데 하하하하 뭐 돈만 있으면 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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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찬가지에요 그 레슨 저는 이제 뭐 비용적인 부담 뭐 이런게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재감내고 제대로 받는게 낫지 할인을 받게 되니깐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약속이 있으니깐 그거를 그냥 쇼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죄값을 내면은 지가 그 약속을 취소하면서라도 오는데 할인을 받으니까 자기가 약속이 낫지 그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거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뭐 세션당 20만원씩 받았는데 5만원에 해줬더니만 제가 안나가 제가 캔슬하게 되더라구요 야 그거 밀어도 해 뭐 해도 해 뭐 내가 뭐 다음주부터 한달만 출자니까 환불해줄게 이게 책임감이 떨어진다라는거에요 뭐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가격은 저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딜가도 누가 싸게 해준다 공짜로 협찬해준다 안받아요 재값 내겠다 오히려 난 더 얹어주겠다 저거 뭐 어제 또 왁싱샵 봤는데 그 뭐 뭐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그 여성분이 아니 된다고 나는 다른사람보다 몸이 더 두배 난 두배를 더 내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게 자기들이 아니 홍보 많이 됐다고 자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건 할인해주겠다는 그런거 아니에요 해야지 본인들도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거지 어딜가서 누구 통해서 싸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적응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효과인 것 같아요 뭐든지 제대로 하고 할말도 해야 되는데 할인 다 받아놓고 할말 다 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사람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앙금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의 고객이자 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이 되려면 이 친구가 5만원에 할인 받았다 저 친구가 5만원에 할인 받았다 그러면 동생이 돼버려요 쌍놈새끼야 이렇게 되는 사람 몸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스무살이 어려도 고객님 존칭이 나와야돼 회원님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도 얻어갈게 많은거지 금세 가까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뭐 레슨은 또 뭐 맨날 운동하고 같이 술마시러 제가 돈을 더 많이 써버려요 적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은연의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힘들다 라고 하는데 그게 힘든게 아니다 이러이러한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걸 견뎌야 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네가 나중에 이 위치여서 이걸 겪어버리면 그때는 더 정말 힘들어진 거다 지금 빨리 겪는게 다행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배운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수체 경험담에 의해서만 얘기하는거기 때문에 저도 멍청한 저도 했는데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하니까 문제지 제가 지금은 항상 교육을 하는게 우린 레고 가면 하루에 2시간 자요 근데 그게 몸이 유지가 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 안 너네가 노력을 그 2시간만 잔다라는거야 이거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정보여 이거 남한테 안 뿌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나 이겨먹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는 오픈을 해도 지들이 못할걸 아니깐 제가 오픈을 해버리는거야 술을 먹어도 난 2시간만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 또 깜짝 놀란게 이제 전세계에서 지금 이 휘트리스 쪽에 연봉 1위가 를리시스라는 선수에요 를리시스가 로니폴먼의 연봉의 지금 10배를 넘게 받아요 전성길 로니폴먼의 그러니까 이 친구랑 같이 콜라보 촬영하면서 아침에 갔는데 하 이 친구는 잠을 1시간 잖아요 전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란게 야 나도 잠을 안 자는 생각인데 얘는 너대로 그러니까 얘가 왜 백만장자가 되는지 알겠다 아니 저는 이거는 1박 끝나고 호텔 헬스장에서 새벽 2시 넘어서 운동하고 가려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1분 전에 업로드가 되는거에요 난 이제 2시간만 자고 다시 오전 운동하고 조심 먹고 바로 이제 행사장으로 가야지 해서 2시간 정도 쳐서 딱 봤는데 또 3분 전에 또 업로드가 되는거에요 아침에 얘네 방으로 가니까 컴퓨터 3개 깔아놓고 자기가 오늘 했던 영상이랑 이 업로드 했던 내 센스 편집을 다 해놓은거에요 밤새 그리고 또 스케줄을 같이 보러 나가고 그리고 2박 3일 저는 2박 3일 뭐 행사를 나갔는데 캐리어를 3개를 갖고 가요 운동화 5개 모자 20개에다가 선글라스 10개를 챙겨 가요 근데 그 친구 2박 3일인데 운동화 20개를 갖고 가요 계속 컨텐츠는 만듭니다 그게 탈런트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게 엔터테인먼트에요 탈런트 센스가 없어요 유머러스도 하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 옷본 맨날 트리닝에 쓰일거에요 중국에 가서 제가 갑자기 몸가씨 확 올라간 경우가 언제였냐면 중등 선수들하고 올림피아 프로 선수들을 다 초대했는데 아침에 조식목으로 갔는데 저 혼자 선글라스 끼고 새벽부터 머리 세팅 다 하고 갔는데 애들 다 슬리퍼에 트리닝 입고 온거에요 조식목으로 호텔에 조식목을 먹는데 근데 거기 호텔에 일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거에요 나보다 더 유명한 올림피아 선수들이 옆에 있는데 쟤 뭐야 쟤 연예인이야 한국에서 뭐 영화벨이야 뭐야 다 사진찍 돼요 스폰서들은 거기서 어깨가 덮여지는거에요 얘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지 얘네 올림피아 애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게 아니다 그래서 몸값이 파올라구요 얘네들보다 훨씬 원하구요 지금 피디스도 저보다 영혼이 나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못하는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거에요 저는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하면 호텔 안에서도 선글라스 절대 안 벗어요 내 방에 들어와야 하는 뒤로 벗어요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자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왜냐하면 하루에 내가 옷을 한 다섯 번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한 세 번 갈아 끼고 운동화를 다섯 번 갈아입는데 하루 컨텐츠가 한 달짜리 분량이 나와버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3일 내내 같은 튜닝에 같은 운동화에요 이 프로들을 불렀더니 자료가 오는거에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에요 이거 노력은 간단하게 잠 한 시간 들자고 세팅하면 되요 근데 다들 재밌으시죠? 아니 아니 이게 저 사람 마이크 두고 X 빠져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사실 운동만 하라고 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신규어 세트 이렇게 장화운동하고 바로 가수스킵을 하기 전에 샤워 5분만에 끝내고 머리 다시 만지고 이게 힘든거지 사실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땀냄새도 나고 근데 저는 향수를 한 병 사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써요 왜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땀냄새 나갔냐 수시로 뿌려야 되고 이게 다 관리자 일이에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면 뭐해요 알려주도 못해요 그렇게 안해요 귀찮아서 다 피곤해하고 뭐하고 내일은 또 누굴 만나야 돼 내일 또 팬들이 와있다 누가 와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야 돼 근데 다들 자다 일어난 머리로 조심 먹으러 왔다가 모자 쓰고 나가고 이게 무슨 운동이 있냐 이거는 뭐 드웨인 조슨이 보면은 인스타룸 전 세계 1위에요 팔로워가 팔로워가 왜 영화 한 편당 600억씩 받냐 하면은 이 친구를 주연으로 하고 캐스팅하는 순간 전 세계 홍보가 다 돼버리는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 한 편 찍으면 나라별로 뭐 버스 방 구입히고 건물 방 구입히고 뭐하고 한 비용을 얘한테 그냥 다 줘버리는거죠 오히려 홍보가 더 많이 돼버리는거죠 그 친구 한번 올려주면 그래서 그 친구는 영화 섭외가 1순위이지만 못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엔터테인먼트적인 탈런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노력이라는 거는 이런 데에서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거에요 잠깐 가서 손톱 깎고 뭐 잠깐 가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자 모델들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모델은 같은 옷이지만 어떤 모델은 수시로 바뀌는거에요 한 두세시간마다 화장도 바뀌어오고 되게 매력이 있어지는거에요 나조차도 괜찮은데 이 스폰서들이 봤을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쟤는 우리 회사를 살려주는 애다 우리 회사를 돋보이게 해주는 애다 중국에 가서도 중국 애들이 제일 못다라는게 저는 진짜 완전 흑인 스타일거든요 반지가 10개있으면 11개를 채워요 손가락이 10개인데 어떻게 반지가 11개가 되냐 다 채우고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하고는 근데 얘 쟤니까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니까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저도 이것도 모르겠지 걔네들도 꾸미면 다 할 수 있는건데 그걸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탤런트도 무조건 필요한거에요 멘탈도 필요하지만 센스도 있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일 부족한게 센스에요 말하는거 유머감각 그리고 옷 입는거 맨날 옷 안맞는다고 우측 입는다고 하는데 옷 다 맞아요 잘 맞고 있는거 오히려 독창적인 코디가 나와버려요 몸이 좋은 사람이 코디만 잘하는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또 질문 선생님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몸이 크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저는 약사여서 그 다이어트 쪽은 절대 안망할 것 같았거든요 이 나라에서 안망하는건 영어사업이랑 다이어트 사업이어서 그게 안망할 것 같아서 다른 운동선수 애들보다 제가 그나마 좀 더 잘할 수 있는게 그쪽 일인거 같더라구요 시장성이 있을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고민을 하기땐해서 너무 포화상태라서 다이어트 시장이 사실 돈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는 아무리 그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카피가 되고 금방 포화상태가 돼요 사실은 일단은 약사니깐 저랑은 친하게 지내셔야되고 그리고 어 그런 이면적인 매력을 갖는게 더 중요한거에요 내가 본업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 몸을 만들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저사람은 트레이너니까 몸이 당연히 좋다 뭐 뭐 니까가 아니라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가 되야되고 그래서 저사람은 약사 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다 이게 이슈에요 이색적인 매력 저사람은 선수니까 다행히 좋은거고 저사람은 트레이너니까 다행히 좋은거지만 오히려 이면적인 매력을 갖고있는게 약사라고 하면 운동관 전혀 거리가 멀줄 알았는데 그런게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어 메리트가 있죠 특히 그런 뭐 다이어트 시장에서는 약사임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몸소 체험하면서 이게 좋다 안좋다 라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거죠 대부분 의사들 봐봐요 약사들 봐봐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면 지 몸은 다 망가져요 그런거를 하나로 입증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땐 오히려 더 욕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승산이 있죠 다들 뭐 트레이너하고 있거나 선수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계속 부딪쳐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게 멘탈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비전을 빨리 만들려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어 여자 황초순이 되자 맨날 썸을 쓰고 우와 저 사람 저는 실제로 가로수길 가면 뒤에 사람들이 그래요 우아해서는 쥐가 직맨인줄 알아 그런 그런 뭐랄까 그런 애칭이 붙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컨텐츠로 잡을 수 있는 저 사람 요즘 유튜브에서 유망한 약사 보디빌더를 그래서 뭐 그래 꼭 실제로 보니까 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거지 다들 피곤해하니깐 첫 meta lime 국제 팩 테이를 ах 저희가 etap 이랬습니다 암kel 맞아, 맞아. 잘라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밖에 비우니까. 네, 제가 통화를 드릴게요. 네, 제가 통화를 드릴게요.